디올에 도착했습니다 4년 18분 전입니다 안녕 저는 지금 디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하는 일은 에어컨 끄기입니다 저 밥도 먹고 씻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오게 좀 뭐해서 피지션 받으러 갈 거예요 지금 피지션 받을 복장으로 갔었고 머리 이거 이래봐도 감은 거고요 안 말랠 수분이고요 타임스케어로 사진을 찍으러 갈까 생각을 중이에요 피지션이 9시 끝났는데 9시에서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할까 아 왜냐면 그냥 저대로 살까 우린 중입니다 저는 샐러드랑 마르게리타 플랫브레드 피자였네요 피자인지는 미처 몰랐고 간편한 음식인 줄 간단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피자를 먹게 생겼네 그리고 과일을 시켰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 혈당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혈당관리에 빠져있거든요 음 무대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에 도착순서 나를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이거 몇백미터 걷는 거야 이거 아니 안 보여 못 가야겠다 난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와 엄청 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유나야 어떻게 왔어? 언제 왔어? 황금 바닥 오징어 두루치기 퍼셋불고기 이것은 오징어 두루치기 어 잡채야 잡채 잠이 됐습니다 저의 지지개적 가운데만 구경 가운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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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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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야식은 뭔가요? 활라의 과이지입니다. 저희는 이제 와주신 손님들 보고 유진이 부모님이 오셨어요. 아니 유진이의 모든 가족분들이 오셨어요. 대가족이 오셔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갈 거예요. 오늘 공연 함께해 준 우리 미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안녕. 저희는 과자 시간을 보내러 갈 생각입니다. 뭐 하실 건가요? 저는 피자 먹으러 갈 거예요. 오! 정말요? 네 전 호텔 하러 가요. 저는 호텔 다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바로 호텔 옆에 있는 신발 가게를 왔어요.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낮은 신발을... 내가 좋아하는 레벨업이 나잖아. 아아... 아까 산 추리닝 세더비 앱 추억이 주시고 띠르 어떻게 이 느낌이 좀 나나요? 이 반짝이 비즈가 좀... 괜찮죠? 어렸을 때는 이거 괜히 버렸어. 어렸을 때 정말 많았는데요. 그리고 저는 아사예바리 시켰어요. 제가 아줌마하는 아사예바리 시켰어요. 블루베리, 스트로베리, 바나나, 그 다음에 피넛벌! lassen... 잘 먹겠습니다. 젤마젤마젤마지 대박alo다. 저네는 오늘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이고요. 내일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넘어합니다. 자 구독! 댓글 보고 있었어요! 너무 재미있어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어제 10시쯤 잠에 들었는데 이러지 말이에요. 제가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옮겼는데 거울 보고 이거 피난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시카고로 이동해보자. 이 캠은 예지 언니한테 넘겨줄게요.